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4도, 구미가 22.6도, 안동 23.5도, 포항 23.3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으며 대구의 아침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 차발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항공기 결항이 속출했고, 또 일부 KTX는 서울에서 동대구역까지만 운행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금호강이 많은 비로 수량이 불어나 거세게 흘러내려갑니다. 태풍 차발의 영향으로 금호강 보행교를 비롯해 신천 진검다리 등 30곳의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대구의 항공길도 막혀 재주행 항공기 등 모두 10편이 결항됐고, 후쿠오카양 등 7편이 지연됐습니다. 대구에는 비와 함께 바람이 한때 초속 13.6m로 강하게 불어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태풍으로 울산역 쪽에 단전사고가 생겨 일부 KTX는 오후 한때 서울에서 동대구역까지만 운행해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태풍 탓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주 토함산의 278mm를 비롯해 포항 155.3mm, 구미 69.2, 대구는 49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낙동강보도 강수위가 올라가면서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계속 물을 흘려보낼 예정이어서 야영객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이번 태풍 차바 영향으로 오늘 하루 임시 휴업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가 잇따랐습니다. 포항과 경주에서는 구룡포중학교와 청하중, 효청보건고 등 7개 학교가 임시 휴업했고, 8개 학교가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용지초등학교와 남동초등 2개 학교가 등교 시간을 1시간씩 늦췄고, 경대 4대 부초는 오늘 예정됐던 제주도 수학여행을 연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행 지방세법은 내진 보강을 위해서 대수선할 경우 50%, 신증축하는 경우 10%의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의 의회의결을 거쳐 대수선은 전액 감면으로, 신증축은 50% 감면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1988년 이전에는 내진 설계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로공사가 기부한 2억 2,800만 원 가운데 35%인 8천만 원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대부분의 기부금이 기관마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것이라며,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대표적 친박 인사인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이 자신을 사장으로 선임한 박근혜 정부에 보답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정상화되면서 당초 내일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경상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은 국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내일 정부 대구합동청사에서 국감을 받을 예정이었던 대구지방국세청은 모레 오전 국회에서 국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당초 일정대로 내일과 모레 국회에서 대구법원과 대구검찰청도 당초 일정대로 오는 11일 부산법원과 부산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연탄 가격이 7년 만에 14.6% 오릅니다. 연탄 한 장당 소비자 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 인상 탓에 생기는 저소득층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탄 쿠폰 지원 금액을 기존 16만 9천 원에서 23만 5천 원으로 높이고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가구에는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진락 의원은 경북 공공시설 내진율은 35%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도내 상황실조차도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적 내진 규정에 맞지 않다며 경상북도의 지진 대응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황의주 의원은 원전 운영을 결정지 있는 지진 감지기 인식 정보의 확인과 여가 공간을 겸할 수 있는 친환경 대피소 권립과 관련된 경상북도의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제2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 총회가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주제로 150여 명의 국내외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경주 화백컨벤이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총회는 세계유산보호에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찾고 참가도시 사례발표와 도내 세계유산답사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